아우 난 몰라 저 사슴들 어떡해 저기 사슴 찍어봐 아니 지금 사슴보고 찍으려고 하는데 도망가 쟤네들이 어 몇 명이야? 3명 아우 쟤네들 아침에 사는 게 없으니까 막 아이씨 쟤네 맞으면 어떡하지? 안 맞어 쟤네들 오케 자신인데 아니 이게 안개가 껴갖고 안개가 껴갖고 안 보여 아이 몇 마리야 지금? 3마리 아이고 안 보여라 맞을거리 안준다니깐 어 확실히 저희가 사는 데서 의술감이 저랑이네 응응 아우 귀여워 와 나이스샷 아우 아 아 아 아 공 봐줘야돼 예 아 아 아 사무소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느리게 나가는게 아니고 느리게 나가는게 멀리 가는거에요 느리게 나가는거 같아요 언제부터 빨리 치셔 뭐래? 잘 치는 사람도 안 맞으면 그때 어떻게 해내는거야 아쉽게 오, 됐어. 나쁘지 않아. 여기 안 돌아가네요. 조금 가까이 있었잖아. 한 번만 더. 골고루가 튀겼어. 아, 이거 좋다. 기가 막고. 날 좋아.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이날만 기다리는데. 아, 기곤하지. 애들이 세운 시간이라 홀로 하니까. 그럼 보라, 열한시로. 오케이. 마음도 돌아. 에헤이, 마음이 안 돌아. 엄청 빨라, 지금. 스윙이. 하이. 상체가 일어나는 게 없을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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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에는 안 추워서 안 추워요 낮에 26도까지 올라갔는데 오우 밀떡 내공을 아침 내공 내공으로 치는데 내공으로 친데 내공으로 춘다 이것도 인하는게 되네 와 나 진짜 너무 썼는데 공이 빨라서 보이지도 않아 왜 이 정도면 핑크색이라서 작아나봐 다 좋대야지 자랑해야지 그럼 하얀 멜트도 있다 다 좋아보여 다 좋아보여 진짜로 한 번 더 쳐요 한 번 더 치셔도 돼 아니 아니요 더 치셔도 되는데 저 당신 일어나세요 맞아 몸이 그럼 다리로 일어나지 일참만에 뿐인자 그러네 넌 각본도 있었어 에이 응 응 응 응 그럼 가야지 몸이 풀어질래나 응 그렇지 일어나지만 않고 때려도 거리를 죽이잖아 이 정도면 때려 일어나지만앉아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어나지는게 문제야 우리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단 저 페어웨이는 뒷땅을 마저도 거리를 죽이니까 일어나지만앉아 일어나지만앉아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어나서 일어나서 눈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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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리 보고 때려야 되는데 이 밑에 이때가 못 되니까 거기 뒤로 이 뒤로 생각도 절로 보고 때려야 되는데 진작 얘기해 뭘 파란거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서 내가 무슨 천리만 가졌어 거기서 나 보고 진작 파란거라고 얘기 안했다고 안 보이는데 나이스 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됐어 나이스 와 과감하게 붙었다 붙었다 계속 간다 계속 간다 이야 이거 큰일났다 잠깐 또 했다 보여주세요 이쪽을 보고 때려야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서 좋아 좋아 아빠 좋아 좋아 이야 이거 왜 왜 들리 되는거야 이거 왜 이야 잘한다 좋고 잘하는게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이다 빵지야? 약간 내리막길 아 아 아 아 오늘 왜 쩐일이냐 그래 아니 매너가 아주 그냥 180대로 바뀌었어 아니요 방에다 뻥 차더니 그냥도 안주잖아 밟다가 뻥 차고 주잖아 아 아, 그렇지 그렇지 아, 그렇지 그렇지 아, 그렇지 야, 아깝게 근데 또 뭐 치면 되겠어 아, 야, 다했어 누가 뭐 치러 그래, 공 안준냐 치아 오늘 틀렸어요, 팀워크 망가져가 단순히 한다고 단소리를 했지 나는 안했어 공을 주워줘야지 플레이를 할까냐 상심원지 상심원지 야, 부터 상심원지 슈퍼 상심원지 시기 피곤 장수 상심원지 시기 슈퍼 암 이제 편도가 대상으로 오케이 아주 평등이 또 안해지고 올라간다 이 편도 더 이쁜 색깔로 아셨어 영감 짝으로 한번 해보지 영덩이 또 생기지 뭐 상관없어 영덩이 또 생기지 이제는 안해지고 이제는 안해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